3제 띠 안녕하세요 용궁사 오왕근 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3제 띠를 미리 막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3제 띠는요 돼지 띠, 토끼 띠, 양띠, 해묘입니다 제가 왜 3제 방송을 일찍 하냐면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 법사님 내년에 제가 3제인데 3제 풀이를 미리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3제를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3제를 맞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셔서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3제 띠 이 3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 띠, 토끼 띠, 양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필수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3제 띠에 해당이 안 돼도요 우리 가족 중에 돼지 띠, 토끼, 양띠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알려주면요 큰 사고를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제 띠,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제는요 그 전에 내가 해왔던 일들이 3제 때 터지기 시작을 하고요 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되게 많이 벌려놨어 근데 마음이 불안불안해 이런 분들 있죠 근데 내년 후년까지 기다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오래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 근데 이게 밝혀지진 않겠지 이렇게 손자서만 생각하시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요 3제 때 모든 일이 수면위로 드러납니다 왜 인과법에 심판을 받는 애가 3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아니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업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는 시기가 3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제를 맞이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업 확장이나 뭔가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올해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리입니다 아 3제가 들어와서 내년 내후년에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정리 안 됩니다 만약에 집을 팔고 싶거나 돈을 회수하고 싶거나 어떤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고 가게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웬만하면은 오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3제가 들어오면요 매매가 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뭔가의 정리라는 것도요 운이 돼야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요 빠르면은 오래 아니면은 내년에 들어올 3제 때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제의 영향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들어올 3제 때 크게 치는 사람이 있고 묵을 3제 때 망하는 사람이 있고 나갈 3제 때 죽거나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한금 법사가 20년 동안 본 결과 들 3제보다도요 묵을 3제 2년째죠 그 다음에 나갈 3제 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오래하고 내년까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3제에 걸려버려서 그것조차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눈치를 보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년에 한번 해봐야지 내년에 이런 좀 부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탁을 하실 거면요 올해 미리 하세요 왜냐면요 3제가 들어온 운이 막히면서요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요 특유에게서 CR도 안 막힙니다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계약 좀 해줘 이거 좀 도와줘 다 뭐든지 거절을 당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내가 운이 좋아야지 그 사람의 어떤 부탁도 내 부탁도 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을 여러분 절대 늘리지 마세요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올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한번 중반기에 상황을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제 때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 성격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아 법사님 뭐에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게 운기가 안 좋고 3제일 때 사람한테 당하고 판단력이 흐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실 분들도 웬만하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내년 중반기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3제 풀이를 미리 할 수는 없나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3제 풀이를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가 지나서 내년에 3제 풀이를 하는 게 맞고요 3제 풀이를 모두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3제 풀이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집에서 연불 기도입니다 집에서 관세음보살 찾고요 원만이 반면에 기도하고요 화엄성 중 연불 하면요 3제 소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악산을 타고요 산에 다니면서 탁기를 내뿜고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 이거 자체가 3제 기운을 갖다가 없애고 소멸하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3제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제라고 보다 나빠? 뭐 그런 건 아니지 물론 맞아요 복삼제도 있죠 근데 내가 직접 3제를 맞이해본 사람으로서 복삼제는 극히 드물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3제가 여리면요 셋은 평범할 수 있겠지만은 7명은 거의 다 힘들다 내가 다치거나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가족 중이라도 분명히 슬픈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3제 때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던 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을사녀 3제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